전투 준비 참 착하다니까요 ㄷㄷ 히힛 복수신과 함께 돌아왔다 그림자를 두려워하라 정말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아... 랩에 비쥬얼에 비쥬얼좀 쥬얼 다이아몬드 도망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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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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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guah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아 아 히힛, 고맙다 중독독의 왼보이 히힛 다가오는 거 같다 다가오는 거 같다 훨씬 안 났군 히힛 귀신중 쟈, 죽음에서 벗어날 순 없다 모든 게 개월이 안되죠 절대로군 다시는 제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래?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달콤한 악랄 등장 포즈를 써냈고 후회 포즈를 붙여넣어서 1,2,2,1 히힛 상관없는 승선이란 없어 점수 3대 3 공수 변경 경기를 시작합니다 3대 4 단지 동작 3때 대부분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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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해보고 싶은 일들이네 ㄷ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